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라.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피에라이더. 잘 파는게 투자다. 유한타 진권.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원자재 중간재 투자. 4차 산업 관련 원자재 중요. 네 제가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해서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시장이 안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4차 산업혁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원자재가 필요한지를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상 어떻게 지금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주 70, 가치주 30, 선진국 70, 신흥국 30, 경기민감주 50% 이상 그 다음에 업종별로 구분했었을 때 IT 반도체 30%,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0%, 바이오엘스케어 20%,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15%, 소비재 15% 자 오늘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중간재에 대한 비중 15%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산업재까지 포함해서 15%. 그래서 오늘 특히 원자재 중간재,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골디락스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여신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고요. 즉 과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너무 낮은 여신 증가율, 즉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도 않는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신 증가율이 4에서 5%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이는 GDP가 아주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립니다. 이렇게 돼야지 증시에는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이죠. 만약에 이런 높은 숫자가 이렇게 이어지면 사실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유동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는 큰 폭의 하락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치만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과거에 2000년도에 보시면은 거의 3%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인플레이션, 코로나와 상관은 없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이 빠졌었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2% 미만입니다. 다행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낮은 성장률 시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될 거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과열 현상,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복 소비도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 안정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지표로 들여다봤던 과거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던 시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한다면 원자재 투자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산업재, 중간재 투자만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사실 2006년 이후, 2007년, 2008년에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 즉 2001년부터 2007년 말까지의 원자재, 산업재, 버블 사이클에서는 S&P 500으로 놓고 보면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겨우 4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똑같은 기간에 겨우 72%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즉 상승률이 한자리수였다라는 거죠. 두자리수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좋은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였는데 불구하고 상승을 이렇게 많이 못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에 따라서 영업마진율이 제조업이나 여러가지 기업들의 영업마진율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 마진축소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과열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치솟다 보니까 1%에서 5.25%까지 금리를 아주 빠르게 크게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폭락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재 지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번 보여드린 차트죠. 결국 닷컴버블은 원자재 가격이 100수준, 그죠? 산업재 버블, 이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47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안정적인 모습 약 200에서 250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 골디락스 구간이었던 거죠. CRB 인덱스, 원자재 인덱스가 지금 현재 2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면 이거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것은 이거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 이것의 재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을 안 할 거니까 원자재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수준의 CRB 인덱스 220 수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런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달러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닥한 버블이 재현된다고 하면 달러는 이렇게 100 수준에서 폭등을 해서 1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것이 닥한 버블을 만들어내고 기술주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폭락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지수가 90 정도 되는 수준에서 폭락을 해서 90에서 폭락을 해서 70 정도까지 간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게 바로 원자재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왜? 달러가 약세로 갔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자금은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원자재는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원자재 관련된 산업재 관련된 중간재 관련된 투자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폭락장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이거 둘 다 너무 익스트림인 거죠.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입니다. 자, 이것도 나오지 않길 바라고 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즉, 90에서 100 수준의 달러 인덱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지표들, 미국의 지수들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과 업종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한국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원자재 투자 앞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이 그렇다면 원자재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전에 보여드렸던 ROIC라고 했죠 자본을 투여했을 때의 어떤 수익성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지금 베이식 머테리얼 원자재가 6%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걸 이쪽으로 해서 차트를 보시면 베이식 머테리얼의 ROIC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비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괴리가 나오고 있죠. 즉, 이제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의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있다면 물론 업종 전체로 놓고 보면 매력도가 IT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만 수익성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을 버는 업종인데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유가는 이미 바닥에서 고점으로 갔고 유가가 앞으로 계속 치솟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유가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바뀌면서 유가의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경제 얘기하고 있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동차 수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인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 쪽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기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 비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게 된다면 또 비행기든 트럭이든 여러 가지 운송기간의 어떤 에너지 자원 자체가 석유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바뀌는 쪽의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특히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를 보시면 리튬, 팔라디움, 니켈, 코볼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이렇게 대표적인 관련된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튬 관련과 구리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특히 구리 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리튬을 보시면은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LIT라는 ETF의 상승 여력이 40%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L범아리라는 기업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더 높은 50% 이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튬이 계속해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구리입니다. 구리의 가격 자체가 과거의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고 하락을 했지만 최근 다시 올라갈 거고 아마도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르면 올랐지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구리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구리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을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구리는 계속해서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리 재고는 낮고 가격은 여기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구리의 생산 자체가 추가적으로 광산 개발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종목 세 개만 올려놨습니다만 뭐 글랜코 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 광산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세 개의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BHP라는 기업 그 다음에 서든카퍼 미국계 그리고 리오틴토 이렇게 보시면 미국계는 이거고요. 나머지는 유럽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게 거의 세자일수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 구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 모든 지금 경기가 회복했을 때 경기 민감하고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BHP와 서든카퍼와 리오틴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H그룹은 1885년 호주 멜버른에서 설립되어 구리, 은, 아연, 올리브덴, 우라늄, 금, 철광석, 석탄 등을 채굴하며 현재 시가총액 기준 호주의 최대 그리고 세계 최대 광산기업입니다. 2017년 5월 15일 16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원업체 빌리턴을 인수하면서 BH빌리턴이라고 썼던 회사명을 버리고 뿌리로 돌아가겠다며 회사 이름에서 빌리턴을 삭제했습니다. 2020년 기준 철광석이 전체 매출의 50% 구리가 25% 석탄이 15% 석유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매출의 62% 일본이 9% 한국이 6% 외에 아시아 지역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동산은 코로나19 위기를 잘 견뎠습니다. 2020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EPS는 마이너스 1.9%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2%를 보였습니다. 이는 개선된 운영 안정성과 호주와 칠레강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채굴량으로써 순부채를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비율은 18.7%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에비타 마진율과 부채 상한 능력을 보시면 지금 현재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52%의 에비타 마진율과 1.2배의 준수한 금융부채 상한 능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은 5.74%로 연 4.04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12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4.87%이고 특히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51억 달러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의 경우 단기 P-1 레벨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고 장기로는 A2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4에서는 단기로 A-1 그리고 장기로는 A를 받은 만큼 신용평가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BH그룹의 철강속과 구리의 생산 능력입니다. 동사는 철강 분야 브랜드같이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동사 전체 매출의 50% 그리고 에비타의 69%를 차지한 철강석의 경우 세계 3위 철강석 생산업체로서 2020년 2.48억 톤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세계 2위의 구리 생산업체로서 2020년 172만 톤을 생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구리 보존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4,110만 톤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세계 1위의 구리 채굴지역인 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의 5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여덟 번째로 구리가 많은 페루의 안타미나 지역에서 33.75%의 지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칠레 스펜스 지역 구리 광산을 확장하여서 50년 채굴 수명을 연장을 하였고 신규 채굴지역의 탐사 및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76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70억 달러 규모로 비용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철광석 및 구리의 수요 증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 줄었던 철광석 생산량은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23억 톤 이상으로 이번 연도 5.1% 이상 증가를 하고 2025년까지는 27억 톤으로 연평균 3.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컸던 인도와 브라질의 정상적인 생산량 복귀는 더욱 늦어지고 코로나19 여파가 적었던 호주의 BHB 그룹과 리오틴토가 당분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자제품, 전기차, 스마트폰, 건설자재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필수적인 원자재로서 2026년 2,800만 톤에서 2030년 3,100만 톤 이상으로 3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25년에서 3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구리 사용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구리 수요 증가가 2050년까지 태양광은 194% 그리고 육상풍력은 92% 그리고 해상풍력은 64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구리의 생산량이 수요를 바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리 광산 개발 및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약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발견된 새로운 구리 광산은 한 곳으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탐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점 낙후되어가는 기존의 구리 광산에서의 포미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포미란 광물 안에 들어있는 필요성분의 함유량을 뜻합니다. 구리는 광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포미를 가진 광물 중에 하나로서 포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100톤의 원석을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구리는 0.8톤으로서 60톤을 얻을 수 있는 철권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구리의 가격은 톤당 9,200달러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그에 반해서 구리의 재고량은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H그룹의 첫 번째 리스크는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교류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양국 간의 갈등으로 서로의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중 16%만이 중국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호주의 화웨이 통신장비 공급 금지로부터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스콘 모리스 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기원서를 공식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밀, 보리, 소고기, 와인 등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보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리스크는 중국 내 철광 감선 시도입니다. 중국은 현재 탐소 배출 저감 목표와 해외 철광석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철광 반제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광 수출 기업의 세금 환급도 철회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광석 수입 물량은 2021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전달 대비 마이너스 3.57% 감소한 1,56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BH 그룹의 최대 생산지인 칠레 에스코디다와 스펜스 광산 노조가 3년 만에 무기한 파업을 돌입했고 칠레와 페루의 정치적 리스크 또한 불거진 상태입니다. 칠레의 경우 칠레 하원이 글로벌 광산 기업에 대하여 구리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 27%와 특별세 15%를 내고 있었지만 이번 법원이 만약에 최종 통과된다면 구리 생산 수입에 대한 기본 3% 로열티가 부과되고 구리 가격에 비례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를 초과할 경우 누진세가 75%까지 올라갑니다. 페루의 경우는 최근 당선된 급진자파의 카스티오 대통령이 글로벌 광산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를 하면서 광물 판매 수익의 70%를 정부가 가져가는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태평양 조선대를 둘러서 지진과 화산 분출이 잦은 지대를 일컫는 불의 고리에 칠레, 페루, 멕시코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현재 50년 내에 85%의 확률로 칠레와 페루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칠레 광산이 15일간 폐장이 한다면 글로벌 생산량의 1.5%가 감소하게 될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은 현재 컨센서스 ROE 23.4%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6.5%를 적용시 100.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세계 최대 구리 보존량을 보유한 업체인 서던커퍼입니다. 동산은 1952년 설립되어 멕시코 구리 생산업체인 미네라 멕시코가 2005년 서던페루 코퍼 코퍼레이션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기업이 되었고 지분의 88.9%를 가진 멕시코의 그루프 멕시코가 모 기업입니다. 구리, 모리브덴, 아연, 그리고 은등을 생산하는 광산 기업으로서 페루, 그리고 멕시코에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보존량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84%를 구리가 차지했습니다. 기업별 구리 보존량을 보시면 동산은 세계 최대 구리 보존 기업으로 6,770만 톤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인 프리포트 맹물원보다 24%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은 2020년 100만 톤 구리를 생산하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구리를 생산한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매출은 25.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7% 예측지 대비 1% 상해를 하는 모습이고 단기 순이익은 7.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5% 상승했고 EPS는 0.99달러로 253%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비타 마진율은 48%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부채 에비타 비율은 1.8배로서 준수한 부채 상환 능력 또한 보였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비용을 2.3억 달러 전년 대비 130.3%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30.5% 해당하는 모습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배당률은 4.49%로 연 2.8달러를 지급을 하고 배당 성향은 66% 정도 됩니다. 24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은 58.5%입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경쟁력 있는 구리 생산 능력입니다. 먼저 동사는 BH그룹이 구리가 전체 매출 비중이 25%인 것과는 다르게 84%를 차지합니다. 또한 앞선 기업 소개에서 언급했던 위험 요소가 상존했던 칠레 지역에는 동사의 생성 강산이 없으며 오직 탐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리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모습의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파운드당 1.1달러였던 비용이 현재 0.74달러로 33% 이상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리 생산 단가가 지속해서 하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5가지로는 최적화된 운영,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 그리고 특출난 공정기술, 경영능력 그리고 높은 부산물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글랜코호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저렴한 수준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동사의 설비 투자 비용은 2021년 150% 이상 상승한 14.3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6년까지 112% 이상 상승한 3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리 생산량은 2019년, 그래서 2029년까지 180만 톤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8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첫 번째 리스크는 멕시코 카르텔로 인한 치안입니다. 경찰과 군부대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진 카르텔이 존재하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정치인 약 100명 이상이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에서 생산량이 많은 동사에게는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페루에서 급진자파 카스티오 대통령이 단선되면서 글로벌 광산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멕시코 노천광산이 57%, 페루광산이 37%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를 하다가 2022년에는 마이너스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컨센서스 ROE 34.8% 그리고 리스크 퓨리미엄 6.5%를 적용시 83.8%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세계 2위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입니다. 리오틴토는 1837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영국과 호주에 분설을 둔 다국적 광산기업입니다. 호주, 런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알루미늄, 석탄, 구리, 금, 철광석, 납, 다이아몬 등 다양한 자원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철광석이 매출의 60% 에비타 기준 7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사는 철광석을 2.86억 톤을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지인 호주에서 31% 그리고 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15% 비중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2위 철광석 생산량을 기록을 했고 광산업 철광 분야 브랜드 같이 세계 5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력 광산은 호주 필바라 지역으로 고품질의 철광석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2020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4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에비타는 13% 단기 순이익은 3% 이상 상승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높은 배당률 5.58%를 기록을 하면서 12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 4년 연속 배당률을 인상했습니다. 2020년 총 배당금은 90억 달러로 특별 배당 15억 달러를 포함하여 역사상 최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과 배당금은 경쟁력이 있는 생산원가와 혁신을 지속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20년 투하자본이익률이 27%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회색 구간은 철광석 최대 생산업체인 경쟁사 발레를 포함한 글랭코어, BH그룹, 앵글로어메리카 투하자본이익률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 빨간색 선이 동사의 수치입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통해서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여하는 호주 필바닥 광산을 2019년부터 7.7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서 새로운 분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올해 설치 완료 후 업계 최고 수준인 톤당 25달러의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호주 구다이다리 철광석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자동화 트럭, 자동화 기차, 자동화 드릴 외에 70개 이상의 설계 혁신이 집약된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채굴 시작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서 데이터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채굴 작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필요 조치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동사의 설비 투자 비용은 2020년 62억 달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75억 달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3개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면 PER, PSR, PBR 그리고 Price to Cash Flow Ratio를 측면에서는 현재 리어틴토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에비타 마진율과 ROE는 서던커프레이션이 가장 높은 모습이고 레비뉴 폴쉐어에서는 리어틴토가 가장 높은 모습입니다. 부채상환 능력에서의 커런트 레시오가 1에서 3이 가장 건전하다고 평가받기에 리어틴토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배당률 측면에서는 배당 성향이 40%대 그리고 가장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업체가 바로 리어틴토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 매출비중, 철광석 매출비중, 그리고 중국발 매출비중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의 주가 성장률은 지난 6개월 연초 대비 3년, 5년 동안 291% 이상 상승하면서 리어틴토가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비중은 철광석이 58%, 알루미늄이 20%, 구리와 다이아몬드가 11% 등이며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3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22년에는 1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컨센서스 ROE 25.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6.5%를 적용시 131.4%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 관련된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원자재 안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원자재인 구리, 구리 관련된 기업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